제 옆에 갑자기 의자가 생겼는데 혹시 오늘 초대 손님이 계신 건가요? 카라프 실력을 체크하기 위해서 전문가 분을 모셨습니다. 전문가요? 좋아요. 자신 있어요. 좀 즐길 준비가 됐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실제로 보니까 자기 소개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카트라이더와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를 콘텐츠로 주로 유튜브를 하고 있는 문호준님과 반갑습니다. 너무 전문가 분이 갑자기 오신 거 아니에요? 저 오늘 선생님입니다. 꿀팁을 알려주시는 건가요? 오늘 실력을 제가 체크하러 왔기 때문에 꿀팁도 알려주지만 조금 혼내면서 가르쳐줄 수 있는 시간 한 번 더 가져보려고 제가 또 이렇게 왔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짠! 그래서 지수님의 카트라이더 러시플러스 실력을 한번 보러 왔기 때문에 한 판 하시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맵을 한 번 골라봤거든요. 포레스트 통나무 포레스트 통나무는 제가 본 맵 중에 제일 단순해서 일단 첫 판이기 때문에 제일 단순하고 제일 쉬운 맵 워밍업이라 하죠? 어차피 스피드전이기 때문에 그래도 스피드전 카트바디를 타는 게 좋으시니까 백기사를 쓰시고 한 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하.. 하요? 네! 하셔도 돼요. 조용히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. 아 너무 큰 화면인데? 다들 눈 감으세요. 생각보다 부담을 엄청 주시네. 야! 오! 어떻게.. 아 여기.. 아.. 괜찮아요. 아니야. 아니에요. 원래 카러플은 이런 재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1등만 하시면 돼요. 그럼 제가 다 봐 드릴게요. 1등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! 부스터 타이밍 너무 좋았고 오! 숏 드리프트 너무 좋았고 괜찮아요. 괜찮아요. 그럴 수 있어요. 아니야. 난 이렇게까지 계속 하고 싶지 않네. 습관적으로 드리프트를 좀 누르시네. 이거 손가락 잠깐 떼면은 드리프트가 어차피 안 돼서 오! 좋아요. 확실히 안정적.. 안정적이게 됐어요. 드리프트 키를 안 누르시니까 오! 좋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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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아니, 아니, 아니. 조금 아쉬웠어요. 98% 잘했고 2% 살짝.. 너무.. 긴장감이 없어 보여갖고 이건.. 근데 1등! 아, 1등이면.. 잘하셨어요. 근데 살짝 긴장하신 게 티가 나요. 맞아. 아, 긴장해서.. 긴장만 했어도 1분 때인데 1분은.. 일단은.. 그.. 이 트랙에 지름길을 굉장히 잘 타주셨지만 계속 드리프트 키를 계속 누르고 계시거든요. 그거 말고는 아, 너무 완벽해요. 뭐.. 걸어.. 뭐.. 그게 다음이에요? 네? 저 이제.. 난이도 2개짜리 정도 가도 될 것 같아요. 2개요? 어, 일단은.. 3개? 아, 안돼, 안돼. 아직, 아직. 이게 단계적으로.. 사이나, 서한, 병마용 아, 병마용도 제 트랙이긴 한데 그래도 일단 2개. 저 이거 좋아해요! 2개씩써 이거좋아요! 저 이거좋아요. ogene бат 아아, 오오우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